들어가셔가지고 CD킥 체인저만 돌려주시면 바로 정변에 가능합니다 보라메 2천 2냄새 불평선 4개 네 선생님 성급 많이 하라네요 선생님이 당황하시네 아시아 서버에요 음 연기소문이 반가워 못봤어 닮아도이님 안녕하세요 보라메 2천 2냄새 불평선 3개 감사합니다 오오오 오케이 으어어어 으어어어어 분명히 내 3번에다가 내 부대정 해놨는데 왜 일뿌리에 그 지정돼있나 어? 누가 지금 부대정 해놨노 이거 3을 갖다가 더블 렉 정말 더블 렉을 가네 아 우리 보라매 보라매님께서 별풍선 2개 고맙습니다 포토 미리 하세요 포토 안하면 죽는다 저거 아 우리 보라매 2002님 별풍선 1개 시날두님께서 별풍선 1개 팬가이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헥토 바스칼틱님 반갑습니다 바람이 많이 보네 비 소식이 있나 이거 오나 안오나 아 저 9시에 있는거 죽었다 저거 이케 손놀이 매니아님 저 별풍선 1개 팬가이 감사합니다 헤헤 아 고맙습니다 팬가요 에헤이 흐흐 숨겨버렸구만 저도 예전에 비오는 낚시 친구랑 같이 간적이 있는데 진짜 오지게 한 마리가 잡히더라구요 집 가까이 가서 다행이지 친구가 그때 루어 낚시 한다면서 감는거 있잖아요 자랑하더니 혼자 가서 물고기가 낚시대까지 물고 간 모양이더라구요 다음부터 낚시 간다는 소리를 안하대요 물고기가 낚시대 갖고 가더라 하면서 얘기하대요 그 이후로 낚시간다는 소리를 안하네 혼자 이따 낚시값 하고 일하던데 호롬도 하고 아도 있고 이러니까 더 안가는거 같애 하하필이 하하필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집에서 얼마 안먼거같은데 그 고등학교 부산산업과학동이니까 집에서 얼마 안먼데 거기 쏙먹으면 되는데 포트 더 안전하게 포트를 더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선생님 알아서 잘하시는데 더 안전방으로 하시기 바래요 좋아요 굿 선생님 굿 아 선생님 야 충분히 잘하시네 지금 방송킨지 얼마 안됐지 이제 한시간쯤 됐네 이제 한시간쯤 됐습니다 자 밑에 저 터렛이 부담스럽구만 아우 잘 크고있네 잘 이겼다 이거 저기 힘이 났다 힘이 났다 힘이 났다 힘이 났다 좀 가까워요 부산역 강속으로 와가지고 김혜 거의 맨날 갑니다 아 포트 곳에 또 이 차에 놓는 모습 좋아요 살짝 깨지는데 또 다시 복구시킨거 어 좋아요 외양간 리모델링이죠 소를 일아프기 전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소를 지키는 플레이 좋아요 잘해요 김혜랑도 가깝고 양산이랑도 가까워요 여기가 차지 않은 곳이죠 미국이랑 좀 멀네 죄송해요 아무튼요 예 뭐 가깝습니다 거제도 솔직히 뭐 빨리 갑니다 거제까지도 거제 통령 그거도 뭐 좀 빨리 가는 편 김혜는 뭐 바로 옆에 김혜가 붙어 있어가지고 김혜는 뭐 자주 들락날락드리죠 어 리버는 브루들링이 안 돼요 아콘도 브루들링이 안 됩니다 DevOps 레이커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랑의 라면 돌아서서 톡 톡 톡 톡 톡 톡 톡 톡 톡 재밌네요 아 테란이 나중에 날 고통스럽게 할 것 같다 요기에 요기에 무언가지 이상한 크레인같은거 하나 세워놓을 것 같다 탱크라고 아 이거 크레인같은거 무서운데 그 크레인같은거 크레인같은거 하나 세워놓을 것 같은데 미리 하나 돌파 놔야지 아우 씨름아 미련 버리라 임마 못살린다 임마 너거 아우씨 탈프로 오네요 순간 컨트롤 키 고장난줄 야 왜에에에에에엉 으으으으으으으으 안녕하세요 희드라 한마리와 데이트 어 두마리와 데이트 좋아요 어... 가게 가게 에헤이 아이고 찔려볼까 오늘 에헤이 드랍으로 마무리 랜토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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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경력이 딱 봐도 지금 딱 막히는 그런 경력의 규모야 그리고 asis 묵 터 에 쫄 하루아용 안녕하소옿오오오오 뭐죠 네 나이키심발같은거죠 나이키심발 뭐죠 안치우나요 나이키심발 알냄새 나는데요 아이파리가 떠들버리 Every government 엑 뭐하노 이거 뭐하노 뭐합니까 뭐합니까 선생님 아우 아이고 잘 죽을께요 자 오케 끝 자 우리 일꾼과의 마무리 인사 자 안녕히가세요 자 아우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아우 수고하십니다